안녕하세요. 박담희입니다. 저 주말농장에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가지고 집에 있었잖아요. 농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몸조미 쑤셨습니다. 근데 지금 양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길을 막고 있네요. 아유 예뻐라. 양이야. 양이야. 아줌마 반기는 거야? 양이야. 반갑다. 음 눈에 눈에 양이 좀 보고 갈게요. 양이 좀 보고 갈게요. 양이야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음 양이가 근데 한쪽 눈이 음 저런 눈이 언제 다친 거야? 양이야 이 눈 언제 다친 거야? 어 너무 짠합니다.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. 양이의 눈이 한쪽 눈이 음 너무 착해요. 지금 처음 만났는데 제가 오니까 다 귀를 가로막고 앉아있더니 도망가지도 않네요. 양이야. 양이야. 어쩌다 눈을 이렇게 다쳤어? 어우 마음 짠하냐. 양이. 응. 응. 으아아아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